아름다운 밤입니다 온갖 바다 동물 여러분 우주 바다 속에서 펼쳐지는 오늘 경연 대회를 응원하러 와주신 여러분 모두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트림 몬스터 선발 대회 이번 대회를 기다리며 더부룩한 배를 꼭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잘 압니다 검은 마법으로 우승을 노리는 악당 바프 실력을 겨루고 나서 그 다음엔 뭐지? 그 다음엔 우승해야죠 바다 속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바프랑 빅스노우? 한마디로 최악의 조합이네 찰리와 친구들의 쿨해양 어드벤처 경쟁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바프가 위대한 마법의 트림 파워를 사용했어 위대한 마법의 트림 파워? 이제 어쩌면 좋지? 자, 오늘의 우승자이자 바다 최강의 트림 몬스터 챔피언은 바다 부스터 2 꾹! 8월 대개봉!